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. 77입니다. 77에 자 한쪽은 이렇게 스프링으로 되어 있구요. 이 외팔보에서 보의 온도를 이렇게 높였을 때 생기는 음력과 신장량을 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. 먼저 정정구조물 플러스 익려력을 분리를 합니다. 자 먼저 이렇죠. 여기에 A, C, B. 여기에는 델타 T가 들어갈 거구요. 이 길이는 L 입니다. 자 R, A가 인열역이 되구요. 여기는 R, B가 주어진다고 하면 자 먼저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늘어나겠죠. 온도에 따라서 이게 델타 T가 될 거구요. 그 다음에 또한 여기서 이럴 때 이 R, A를 통해서 줄여들 겁니다. 델타 R 적합 조건은 적합 조건은 이게 적합 조건이 되는 겁니다. 자 두번째 변의 산정입니다. 변의 설정 델타 T는 선평정에서 그 다음에 T 이게 스몰 T로 행위하는 거에요. 스몰 T 그 다음에 온도 온도 그 다음에 L 방향이 이쪽이죠. 그리고 이 R 2A분의 R, A L 플러스 K R, A 스프링이었습니다. 이게 우측 방향인 겁니다. 이 상태에서 변의의 적합 조건입니다. 변의 적합 조건 A는 T 플러스 R 은 0 즉 R 즉 이건 뭐냐 T는 이거라고 말이죠. 그러면 A 아 알파 델타 T L 은 E A R A L plus K R A 가 생길 겁니다. E가 플러스면 RL R A는 K L 플러스 E A K E A 곱하기 T 이 식이 나옵니다. 따라서 따라서 A C 부재의 우력은 A C A A R A 이죠. 즉 A 1 곱하기 K L 플러스 E A K E A 곱하기 T L 은 날아가죠. 은 날라가죠. K L 플러스 E A K E 곱하기 T L 압축이 됩니다. 즉 이 말은 이 말은 이 상태에서 A C 부재 D 에서 R A 면 여기가 말 그대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R A 가 생겨 시며 이 부분에는 C 죠. 또한 즉 이게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죠. 그러면 여기에 C B 면 이 R B 가 R B 이 부분이 C 가 생겨 C 따라서 C 점 변이는 시그마 F X 는 0 맞죠. 따라서 R A 마이너스 R B 는 0 따라서 R A 는 R B 는 K E A K E A 곱하기 알파 온도 L 따라서 변이는 C는 K R B 는 K 분의 1 K L K 플러스 E A K E A 곱하기 7 L 이러면 이렇게 생겨 K L K E A E A E A B T M 변이는 이쪽으로 생기게 됩니다. 77 보호의 온도를 T로 높였을 때 생기는 응력 응력 즉 이 응력은 얼마 여기 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분류를 해서 변이를 산정을 해서 변이의 정합 적합 조건을 통해서 R A 가 나오면 부재 반려 응력이 이렇게 구해집니다. 그걸 통해서 이 변이를 케이블의 R B 케이블의 이런식으로 구해지는 겁니다. 이게 C 변이 즉 신장량입니다. 다 뱀스토리다티 오늘도 감사합니다.